재미있는 고전이야기 아기업은 바람날 선비 전라도 나주목에서 서기로 재직하고 있는 정통은 벌써 며칠째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먼 북녘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구백이나 되는 먼 길을 어찌 떨어져 있단 말인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정통은 마음속 깊이 또 다른 슬픔이 몰려드는 듯하여 숨이 찼습니다. 고향인 송도에서 석이라는 관직을 임명받고 나주로 부임해온 지 벌써 3년째 정통은 송도에서 이미 혼례를 질러 어엿한 정실부인이 있었으나 이곳 나주목에서 관계인 소매양을 만나 살림을 차렸고 얼마 전에는 예쁜 딸까지 낳아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조정으로부터 다시 송도로 돌아오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정통은 두고 가야 하는 소매양과 딸아이와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그만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비록 자신과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매양은 엄연히 광기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통이 제 아무리 소매양을 데려가고 싶어도 자신의 주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정통이 처음 나주로 부임하였을 때 송도에 있는 아내에게서 여러 번 자신도 데려가달라는 편지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정통은 모른 척 외면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별달리 미운 감정은 없었지만 소매양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도무지 아내에게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의 사이에는 아직 자식도 없는 데다 소매양이 딸아이를 낳자 더더욱 마음이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저런 정담이 섞인 편지를 보내오던 아내도 어느 날인가 이번에도 답장이 없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끝으로 소식이 끊긴 지 꽤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은 그런 아내의 일은 전혀 염려되지 않았지요. 어쩌면 소매양과 자신을 위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속으로 좋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정통에게 송도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지요. 왜 그러세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매양의 목소리에 정통은 얼른 눈가에 괸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요. 그냥 마음이 좀 심란하였어. 말끝을 얼버무리는 정통을 바라보는 소매양의 얼굴에도 근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꼭 지체하지 말고 길을 떠나시라는 목사님의 분부가 계셨습니다. 내일? 내일 당장 말이요? 예. 좀 전에 관하에서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소매양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들어 올려 젖을 물리며 말했습니다. 소매양도 정통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해그름이 되어 방 안에 어두운 기운이 먹먹하게 짙어오는데도 두 사람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었지요. 먼저 눈물을 터뜨린 쪽은 정통이었습니다. 원래 찬성이 심약한데다 정이 많아 마음이 여린 정통은 소매양을 부여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아이가 따라 울음을 터뜨리자 소매양도 더 이상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왈칸 눈물을 쏟아 내었지요. 나주에서 송도까지 구백니란 말이요. 구백니. 그 먼 거리에 당신과 이 어린 빗덩이를 외로이 남겨두고 내 어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요. 정통은 아예 드러내놓고 통곡했습니다. 정통의 여린 심성을 잘 아는 소매양으로서는 밤이 깊어도 방 안에 불이 켜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새 식구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새어나오는 것을 지켜보며 마당에 선 소매양의 어머니도 연신 옷걸음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매양이 정성껏 차려온 아침상을 앞에 두고 앉은 정통은 멀거니 소매양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부석부석해진 얼굴에 핏기라곤 하나도 없는 소매양의 얼굴을 바라보는 정통의 얼굴도 까칠하고 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메말라 있었습니다. 먼 길 나서는데 한 소리라도 뜨고 가세요. 자요. 소매양이 숟가락을 들어 정통의 손에 쥐어 주었으나 정통은 이내 맥없이 숟가락을 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겠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꼭 데려가리다. 그런 걱정일랑 마세요. 서방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한 발짝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네. 꼭 돌아오리다. 약속하오. 여보. 소매양은 대답 대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통의 손에 다시 숟가락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밥을 뜬 숟가락 위에 이것저것 반찬을 올려 놓아주었지요. 소매양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몇 숟가락 뜨기는 하였으나 정통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구멍으로 꾸역꾸역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생전 처음 깨달았지요. 정통은 동구밭까지 배웅을 나온 소매양과 어린 딸 그리고 장무를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자니 길은 멀고도 더디었지요. 청근이나 대는 듯한 발걸음을 땅바닥에서 한 걸음씩 뗄 적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만냥 싫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백니 이 먼 길을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정통은 송도에 가는 길을 며칠이라도 미룰 요령으로 남경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들을기로 작정했습니다. 송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의 없는 아내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남경에 있는 친구는 정통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통은 친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술을 청해 마셨지요. 에헤이 이 친구 왜 그리도 급히 마시는가 술이 꽤 통했던 모양이구먼 정통은 친구의 농담에 별 반응도 없이 영거푸 술잔을 비웠습니다. 술잔 저 밑바닥에 보고 싶은 소매냥의 얼굴이 바닷속 해초처럼 흔들거렸습니다. 나리!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일이냐? 예! 희관사 주지승께서 나리를 찾아왔사옵니다. 알았다! 사랑제로 모시도록 해라! 예, 나리! 친구는 자신이 먹던 술을 입속에 털어놓고 술잔을 정통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와 함께 그 스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아주 명망이 있는 스님이시라네 그 스님이 타고 다니는 말이 천하의 둘도 없는 천리마라는 것만 봐도 가히 대단한 분이라는 게 짐작될 걸세 정통은 천리마라는 말에 귀가 쏠깃했지요 아닐세 나는 술이나 좀 더 마시고 있겠네 기다릴 테이니 혼자 다녀오게 그런가? 잠시만 기다리게 친구는 정통을 혼자 방안에 남겨두고 주지승이 기다리는 사랑체로 건너갔습니다. 친구가 방에서 나가자 정통은 급히 행장을 챙겨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천리마를 메어둔 뒷곁으로 돌아가 누가 볼새라 얼른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정통은 말곱비를 움켜쥐고 책찍을 휘둘렀습니다. 가자 나주로 가자 정통은 쉴 새 없이 말을 달렸습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거리이긴 했지만 밤새 말을 달리고 또 달려 다음날 밤늦게 나주에 당도했습니다. 정통은 말바곱 소리에 사람들이 낄까봐 마을 초입에 있는 주막에 말을 맡기고 혼자 소매양이 기다리는 집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소매양은 어머니와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통은 그리운 마음에 얼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소매양이었지요. 지금쯤은 정통이 송도에 거의 당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연 실색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 얼마나 당신이 그리웠는지 모르어 아니 서방님 여길 어찌 정통은 번개같이 소매양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장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자리를 피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지요. 여보 난 이대로 혼자 갈 수가 없어 아무래도 당신이 있어야겠소 정통이 혼자 몸으로는 송도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소매양은 일단 따라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날이 채 밝지 않는 새벽에 여명을 듬타 두 사람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장모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마을을 빠져나왔지요. 정통은 주막에서 말을 찾아 소매양을 태우고 자신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말고삐를 잡고 걸었지요. 서방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 당신과 함께라면 걷는 것도 즐겁지. 정통은 호쾌하게 웃으며 가볍게 콧노래까지 흐물거렸습니다. 그러시면 아이라도 이리 주세요. 남들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민망스럽게 내 아이를 내가 업고 간다는데 누가 뭐라 한단 말이오? 서방님도 참... 그렇게 말하는 소매양의 두 볼이 연한 홍조를 띄었습니다. 세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어느 모로 보나 달란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정통이 말을 타고 다시 나주로 되돌아온 시간을 상쇄하기 위하여 주야로 걸음을 재촉한 세 사람이 송도가 그리 멀지 않는 들판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유난히 많은 날이었지요. 말 위에 탄 소매양은 그럭자러 괜찮았지만 아이를 업고 황토끼를 가는 정통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도포는 흙먼지와 떼에 절어 꾀재재했으며 등에는 아이가 흘린 누런 콧물 자국이 군데군데 흉물스럽게 얼룩져 있었지요. 그래도 무엇이 좋은지 연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웃고 있는 정통의 모습은 어찌 보면 실상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근사하게 꾸며진 가마가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더니 정통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마 행렬 앞에서 길잡이를 하던 제일 나이 많은 노복이 정통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피더니 이내 놀란 표정으로 가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마에 탄 사람과 무어라 말을 주고받는 눈치였지요. 이어 가마 문이 위로 들어 올려지며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정통의 아내였습니다. 정통이 놀라 가마를 맨 하인들을 둘러보니 모두가 송도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들이었습니다. 정통의 아내는 소매양과 정통을 싸늘한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꼴이 어찌 그리 되셨소? 아니 여보 그게 이렇게 심심풀이 놀이 삼아서 한 번 노는 것도 재밌을 듯해서 정통이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아내의 한 마디가 정통의 뒤통수를 찾습니다. 심심풀이 노는 꼬리 그 정도면 아예 판을 버리고 놀면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겠군요. 여보 그러니까 그게 말이오죠. 나는 이런 상거지 아내는 될 수 없으니 이만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정통의 아내는 다시 가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자! 아내의 호령에 가마를 맨 하인들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였지요. 여보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 어서 가자! 뭘 하는 게냐! 부인의 불같은 호령에 가마를 맨 노비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인들은 누구 하나 정통에게 아는 채를 하지 않았고 모두들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지요. 가마는 점점 멀어지고 정통은 단념하듯 고개를 돌려 소매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매양은 훌쩍 말 위에 오르더니 정통을 바라보지도 않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심풀이 놀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저 계속해야겠지요? 그러면서 소매양은 말 엉덩이를 힘껏 책직으로 내리쳤습니다. 말은 큰 소리를 지르며 힘차게 앞으로 내달렸지요. 그 소리에 놀라 정통이 엎고 있던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정통은 우는 아이를 달래 겨를도 없이 소매양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달려가는 말 뒷꽁무늬를 쫓아 허겁지겁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적한 들판에서 논일을 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나 없이 폭소를 터뜨리거나 쯧쯧하며 혀를 찼습니다. 명장 서희의 가품 거란의 장수 소, 손념과의 멋진 단판으로 유명한 서희 장군의 집안은 대대로 청념결백한 집안이었습니다. 서희 장군의 할아버지 서신일은 본시 신라의 아전이었으나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후 벼슬의 미련을 버리고 부인과 함께 서운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신일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지요. 서신일은 자신에게 덕이 없어 후사가 없다고 여기며 미안해하는 아내를 오히려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는 자상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날도 서신일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들에 나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사슴의 몸에는 화살이 박혀있었고 멀리서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 들판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여보시오! 여기로 사슴 한 마리가 내려오지 않았어! 못 보았어? 보긴 보았소만 왜 그러시오! 아니 왜 그러시오라니! 내가 잡은 사슴인데 어디다 감춘 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슴이 벌벌 떠는 것이 불쌍해서 서신일이 주저하자 사냥꾼은 인상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내 사슴이나 내놓으시오! 사냥꾼의 닥달하는 소리에 서신일은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사슴을 잡아다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나에게 저 사슴을 팔면 안 되겠소! 사냥꾼은 서신일의 강국한 말에 사슴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서신일은 당장 집으로 사냥꾼을 데리고 가서는 사슴값을 호하게 치러 보냈지요. 사냥꾼을 보낸 서신일은 부인과 함께 온갖 정성을 다해 사슴을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사슴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서신일 내외는 사슴을 산속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신일의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열 달 후 건장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서희의 아버지 서필입니다. 부모의 청렴한 기질을 이어받은 서필 역시 고려의 재상에 주의까지 올랐지만 항상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서필이 광종 임금 시절 내유령이라는 벼슬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종이 서필을 비롯한 신하들의 공로를 치아하며 금술잔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필은 금술잔을 사양하며 아리였지요. 소신이 지금까지 받은 은정도 황송학원을 거기에 금으로 만든 술잔까지 받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옵니다. 게다가 복용에는 자등히 있어야 하는데 신하가 금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사용하시렵니까? 서필이 이런 말로 광종의 하사품을 받지 않자 광종은 크게 감동하여 그의 청렴함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무렵 고려에는 송나라 사람들이 귀하하는 일이 잦았는데 광종은 그들을 우대하여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그들의 거처로 삼기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서필은 자신의 집을 나라에 헌납하겠다고 광종에게 아리였습니다. 이에 광종이 놀라 물었지요. 집을 주고 나면 경은 어디서 살겠다는 것이요? 소신은 성은으로 재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저의 자식까지 재상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소신은 나라에서 받는 녹봉으로 작은 집을 장만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서필은 나라의 재상인데도 자신의 집을 내놓고 초과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이후 광종은 더 이상 백성들의 집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훗날 명신이자 명장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러한 청렴한 가풍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구려에 자물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오랜 가뭄으로 바싹 마른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다가 모두 굶어 죽겠어요 그때 한 남자가 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겨우거리며 물었지요. 아니 바짝 마른 땅은 파서 무엇하려오 안 오는 비를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물길을 만들어 강물을 끌어오려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논바닥에 물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이 만들어지자 강물이 논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쁜 얼굴로 소리를 질렀지요. 다음날 아침부터 마을의 요란한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비의 진척인 어비류와 좌가려가 또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왕비의 친척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대감마님 쌀 좀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비류와 좌가려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남자를 문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제 욕심만 채우며 못된 짓을 일삼는 어비류와 좌가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해야 했지요. 어비류와 좌가려가 왕비의 친척이라는 점을 이용해 못된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국 전황은 대신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어비류와 좌가려를 향한 원망이 크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고국 전황은 몸집이 크고 얼굴은 험성 굳었지만 항상 백성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어진 왕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어비류와 좌가려가 왕비마마의 힘만 믿고 온갖 행포를 부리고 있어옵니다. 한 대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허허 왕비의 친척이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어비류와 좌가려에게 엄한 벌을 내릴 것이요. 고국 전황은 두 사람을 대골로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비류와 좌가려는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잽싸게 도망쳐버렸지요. 내 반드시 그대를 잡아 벌하리라! 고국 전황은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그날도 고국 전황은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고구려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화가 급히 뛰어 들어왔지요. 태하! 어비류와 좌가려가 군사를 이끌고 대골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듯 하옵니다. 고국 전황은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모으라! 내가 직접 그들을 벌하리라! 머리끝까지 화가 난 고국 전황은 군사들을 직접 주의하며 어비류와 자가려 무리를 무찔렀습니다. 반란을 평장한 고국 전황은 앞으로의 나라일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나라일을 의논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믿을만한 인물이 있어야 할 때인데 이렇게 생각한 고국 전황은 대신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이 없고 욕심 많은 자들이 권력을 잡아 나란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고 있었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이것은 내 잘못이다. 이제 어질고 슬기로운 인재를 뽑아 나라의 기둥을 삼으려고 하니 마땅한 사람을 찾도록 하라. 대신들은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도 모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고구려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야기했지요. 마침내 대신과 백성들은 입을 모아 안류를 추천했습니다. 안류는 작은 시골에서 낮은 벼슬을 지낸 사람으로 너그럽고 정직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안류는 고국천왕의 부름을 받고 대골로 들어왔습니다. 고국천왕은 안류로 보자마자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처럼 훌륭한 인재를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쁘오. 그대를 고구려의 재상으로 임명하겠으니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주시오. 하지만 안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저는 그처럼 중대한 일을 맡은 인물이 못되옵니다. 저 대신 압록곡 자물촌에 살고 있는 을파소를 추천하옵니다. 을파소는 성품이 곱고 지혜로운 사람이옵니다. 폐하께서 곁에 두고 쓰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대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기꺼이 믿고 큰일을 맡기겠소. 고국천왕의 부름을 받은 을파소가 대골로 들어왔습니다. 을파소의 빛나는 두 눈은 을파소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소. 그대는 뛰어난 재주가 있음에도 시골에 묻혀 산지 오래되었다 들었소. 그대에게 우태라는 벼슬을 내리겠으니 내 곁에서 고구려를 위해 힘써 주시오. 하지만 을파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맡을 수 있겠사옵니까. 저보다 더욱 훌륭한 인재를 뽑아 나란 일을 맡기도록 하시옵소서. 을파소는 고국천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조용히 대골을 나갔습니다. 을파소가 떠난 후에 고국천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을파소가 나의 부탁을 거절한 과닥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국천왕은 을파소에게 했던 말을 곰곰이 짚어보았지요.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렇구나. 우태벼슬을 준다는 것이 문제였소. 하지만 고국천왕의 말에 대신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찮은 농부에게 우태벼슬을 주었는데 거절하다니 정말 건방진 사람이군. 대신들은 이렇게 수긍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국천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귀족을 누를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귀족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고국천왕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을파소를 다시 데려오라. 이번에는 반드시 을파소를 붙들 것이다. 을파소는 고국천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대굴로 들어왔습니다. 고국천왕은 대신들과 을파소를 한자리에 불러 말했지요. 을파소에게 국상의 주의를 내리겠소. 고국천왕의 말에 놀란 사람은 을파소가 아니라 대신들이었습니다. 한낱 농부인 을파소가 하루아침에 국상이 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폐하! 을파소의 댐댐이가 훌륭하기는 하나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농부인데 어찌 나란 일을 도맡아 한다는 말이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옵니다. 하지만 고국천왕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을파소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폐하! 저의 뜻을 알아주시니 저 또한 최선을 다해 폐하를 돕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을파소는 국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여전히 을파소를 무시하고 약보았지요. 을파소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없다면 아무리 국상자리에 있다 한들 백성을 위해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현명한 고국천왕이 을파소와 대신들 사이의 갈등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또한 대신들이 을파소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을파소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국천왕은 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 말했습니다. 귀한 자나 천한 자 가릴 거 없이 누구든지 국상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거운 벌을 내리겠노라. 을파소는 자신을 믿고 도와주는 고국천왕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폐하와 고구려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 을파소는 이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을파소가 국상의 자리에 오른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을파소는 나라를 튼튼히 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요. 하루는 을파소가 백성들이 낸 세금을 함부로 사용한 대신을 잡아드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은 다름 아닌 태자의 외삼촌이었지요. 잡혀온 대신은 을파소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태자의 외삼촌이 나를 잡아드리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을파소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태자의 외삼촌이며 또한 나라의 관리인데 어찌 백성이 낸 세금을 함부로 썼단 말이요. 그런 죄를 짓고도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것이요. 을파소의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대신은 고기를 떨구었습니다. 을파소는 평소에는 인자했지만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는 서리빨같이 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을파소가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자 관리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나라에는 큰 서리가 내렸습니다. 한참 자라던 곡식들이 서리를 맞아 모두 상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갔지요. 도대체 이 어려운 시기를 어찌 헤쳐나간단 말인가. 고민하던 을파소는 고국천왕을 찾아갔습니다. 폐하, 지금 백성들은 심한 굶주림으로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대골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시옵소서.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백성들을 위해 대골 창고를 연 적이 없었거든요. 폐하,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사옵니다. 을파소의 간절한 말에 고국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꺼이 대골 창고의 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을파소는 한 마을을 지나다 서럽게 울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것이오? 저는 가난하여 하루하루 품삭을 받아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을파소의 말을 들은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뜻에 따라 관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고국천왕이 백성을 아끼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왕을 더욱 존경하며 따랐지요. 그 후로도 을파소는 백성을 위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을파소는 고국천왕과 함께 고구려를 다스렸고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왕위를 이은 산상왕을 도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한 을파소는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을파소가 세상을 떠나자 고구려 백성들은 목 놓아 울며 슬퍼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에서 국상이 된 을파소는 백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강한 나라로 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을파소 같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재상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싱통방통 세 가지 보물 옛날 어느 시골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자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늙고 병들어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 삼형제를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했지요. 얘들아 이제 나는 너무 늙어서 더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요. 세 형제는 아버지를 붙들고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서 눈물을 닦고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긴 하지만 재산을 잘못 쓰거나 게으름을 비우면 곧 가난하게 되고 만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의족해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세 형제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예, 아버지. 형제들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가 가장 슬프게 울었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 형제는 아버지를 붙잡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많은 재산을 둘이서만 나누어 가졌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만을 달랑 나누어 주었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마음씨 착한 막내는 한마디 말들구도 하지 않고 형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도 막내에게 말했지요. 막내야, 내 몫이 형들보다 적지만 우리는 얼마 후 장가를 들어야 하니 돈이 많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예, 형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내가 형님들의 말에 대답했지요. 세 형제는 각자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따로따로 흩어져 살림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욕심 많은 형들로부터 재산을 아주 적게 받은 막내는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막내는 형들에게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부부가 찾아왔지요. 저, 쌀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조금만 꿔주시겠어요? 가난한 부부는 막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또, 착한 막내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양식과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푼 받지 않는 돈은 자꾸만 줄어들고 살림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막내와는 반대로 큰 형과 둘째 형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욕심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나누어 주는 일이 없었답니다. 두 형은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해 안달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착한 막내를 보고는 첫째와 둘째를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았습니다. 에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대로 욕심만 부리는군. 그러자 두 형들은 막내 동생 때문에 자기들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부르다가 야단을 쳤지요. 이놈아, 너는 우리가 나누어 준 아버님의 유산을 다 써버려서 가난뱅이가 된 게 아니냐? 큰 형의 말에 둘째 형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늘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에게 마구 나누어 주다니 이런 멍청한 녀석을 봤나? 막내는 영문도 물은 채 두 형들로부터 혼이 나야 했답니다. 너 같은 가난뱅이 동생과 한 동네에서 살자니 우리가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이 마을에서 떠나도록 해라. 화가 난 형들은 막내 동생을 마을에서 내쫓기로 했습니다. 형님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들이 계신 곳을 두고 어디로 떠나라는 겁니까? 막내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막내는 하늘 수 없이 정둔 마을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작별 인사나 드리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한 막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슬피 울었지요. 어머니, 아버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던 막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둔 마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아휴, 이제는 어디 가서 살지? 막내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벅터벅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막내는 몇 개의 고개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어느덧 서산에 해가지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지요. 막내는 할 수 없이 남의 집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밥 한술만 주십시오. 뭐야? 거지에게 줄밥이 어디 있다고 그래? 막내는 할 수 없이 다음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했지요. 다행히 막내는 마음씨 착한 주인을 만나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밤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처없이 살 곳을 찾아다니던 어느 날이었지요. 막내는 너무 다리가 아파 냇가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답니다. 그때 늙은 스님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냇물을 건너려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는 다리가 아팠지만 벌떡 일어나 스님 곁으로 가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스님! 제가 도와드리지요. 짐을 이리 주세요. 그리고는 물이 깊은 곳에서 스님을 업어 건네주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막내는 절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절은 늙은 스님 혼자서 지내는지 비가 센 자국이 있고 부엌에는 뗄 나무조차 없었지요. 막내는 스님이 가엾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뗄 나무조차 없는 곳에서 늙은 스님이 혼자 살 수 있을까? 막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어떻게 혼자 지내십니까? 제가 곁에서 모시고 있을까요? 으응! 참으로 고맙구려, 젊은이! 늙은 스님은 막내의 무릎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고만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답니다. 여기는 물이 깊으니 제 등에 엎히세요. 무사히 냇물을 다 건넨 막내는 스님을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스님의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스님!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절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막내는 스님을 부축하고 절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으응! 젊은이! 고맙네! 늙은 스님은 두 손을 모아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했지요. 막내는 고맙다는 말을 허락하는 말로 듣고 그날부터 스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부지런한 막내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깨끗이 청소도 하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지붕과 울타리도 고치고 산길도 잘 닦아 놓아 스님이 다니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몇 달이 지났지요. 막내는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막내는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습니다. 아휴 형님들도 보고 싶네. 막내는 욕심쟁이긴 하지만 고향 마을에 살고 있는 두 형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형들이 나를 내쫓은 것도 내가 살림을 잘못해서야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형들을 흉보지 않도록 하면 되었을 텐데 막내가 고향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늙은 스님이 막내를 불렀습니다. 젊은이는 참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나를 위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구려. 정말입니까 스님? 막내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떠나구려. 스님은 세 가지 물건을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스님? 세 가지 물건이란 스님이 쓰던 지방석과 표주박과 젓가락 한 쌍이었습니다. 막내는 세 가지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고는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린 뒤 절에서 나왔습니다. 막내가 한참을 걷는 동안 날이 저물었지요. 막내는 쉴만한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았지요. 화낼 수 없이 피곤해 지친 막내는 언덕 밑에 지방석을 깔고 하루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얼마 후 몸을 뒤척이다가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낀 막내가 눈을 떴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잠이 깬 막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길가 언덕 밑에 지방석을 깔고 잠이 들었는데 깨워보니 모든 것이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지 뭐예요. 자기가 큰 집의 넓은 방 아랫목에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막내는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 보았지만 어떻게 된 까닭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스님이 준 세 가지 선물이 생각났지요. 참! 스님이 주신 선물은 모두 어딨지? 지팡석은 요 밑에 있었고 표주박과 젓가락은 머리맛 베개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물건이니 애사로운 것들은 결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 막내는 표주박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표주박 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는 온종일 굶고 걸어왔기 때문에 무척 배가 고팠지요. 우와! 얼씨구 좋다! 하고는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마구 먹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에 밥을 실컷 먹고 나니 막내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지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예쁜 여자들이 웃는 얼굴로 들어와서는 막내에게 공손히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 당신들은 누구예요? 막내가 놀라서 물었지요. 주인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 잔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답니다. 여자들은 막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장단에 맞추어 춤도 추었지요. 또 맛있는 음식을 집어 막내의 입에 쏙 넣어주기도 했답니다.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한 막내는 영문을 몰라 엉거주춤한 자 있을 뿐이었지요. 남자들도 여러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막내에게 무릎을 꿇으며 공손하게 말했지요. 주인님, 뭐 시킬 일이 없으십니까?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곳으로 충분해요. 막내는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임시로 지은 집이니 며칠만 쉬셨다가 고향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우두머리인 듯한 남자가 막내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지팡석은 집이 되고 표주박에서는 막내가 필요로 한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두들기만 하면 남녀 하인들이 나와 막내를 도와주었지요. 막내는 몰라보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듯한 며칠이 지나갔지요. 막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인들이 벌써 대문 밖에 가마를 준비해 놓고 있었지요. 막내는 가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마 뒤에는 많은 하인들이 귀중한 짐을 실은 마차와 소를 끌고 따라왔지요. 이제야 고향에 돌아왔구나. 고향으로 돌아온 막내는 우선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막내가 산에서 마을로 내려왔을 때는 집방석이 이미 고래등 같은 훌륭한 집을 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는 하인들이 많은 짐을 풀어놓고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큰형과 둘째 형이 막내를 찾아왔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너무 놀란 형들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는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지요. 막내의 이야기를 다 들은 큰형과 둘째 형은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두 형은 그날부터 인심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가진 재산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스님이 사는 저를 물어물어 찾아갔지요. 그러나 절은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이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어디 볼일 보러 갔을 거야? 우주, 형님, 스님은 오겠지요? 두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늙은 스님은 오지 않았지요. 밖에는 매섭게 눈부라가 지고 절에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형은 하는 수 없이 며칠을 걸어서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형들은 재산을 모두 써버려서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형들은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막내야, 미안해. 형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누이쳤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마음씨 착한 막내는 형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두 형과 같이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에 형들도 마음씨 착한 동생을 본받아 착한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 1부에서 만나요. 5부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